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로마에 와있는데 저 앞에 콜로스 암더풀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팜스위트라는 호텔인데 며칠 남은 로마 여행의 일정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개인 주택으로 사용했던 빌라라고 합니다. 호텔이 많이 크진 않고 객실도 많이 없습니다. 1층에 이렇게 호텔 데스크가 있는데 이곳에서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호텔 전체가 대략 한 3,4층 되는 건물인데 방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세련된 호텔 느낌은 아니고 매우 아담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입니다. 호텔 이름이 팜스위트라서 그런지 곳곳에 저런 야자수 느낌의 조명과 소품들이 많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샴페인을 선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조방에는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차, 커피 머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저는 주스는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욕실도 무척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18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 원래 개인이 살았던 곳인데 호텔로 좀 탈바꿈해서 샴페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이탈리아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머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에는 예전에 지었던 건물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저런 나무 기둥, 그리고 벽돌로 저렇게 포인트를 마무리한 그런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호텔은 조식당에 따로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 공기를 마시려고 창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보이고 직장인들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런하게 식사 준비를 해놓고 가셨는데 신선한 과일과 주스, 우유, 커피, 그리고 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왔으니까 커피를 가보십니다. 마셔봐야겠네. 커피 맛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네스프레소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핫초코도 주문했는데 따뜻한게 들어가니까 좋네 바나나도 하나 나오고 여러 탐스러운 베리같은데 블루베리도 있고 빵밖에 없네 콘프레이크 저런거랑 블루베리 요거트인데 맛이 되게 진하네요 빵은 별로 먹을만한 게 없네 크루아상은 이거 누텔라 잼이 들어간 크루아상 맛있겠네 이 누텔라가 들어간 크루아상은 또 맛이 좋습니다 바나나가 또 엄청 커 바나나도 엄청 크죠 아침을 먹으러 굳이 식당에 늘거나 빵밖에 없네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너무 밀가루 부침이 많긴 했지만 신선한 과일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주스도 있고 또 없을 거 없었던 그런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신선 과일이 많으니까 뭔가 아침이 건강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을 먹었으니 오늘도 또 로마를 즐기러 나가보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